여러분! 네? 지금 저희 강연에서 천재형한테 기뻐하실 때 기뻐하실 때 기뻐하실 때 기뻐하실 때 아 저희 선생님 강연입니다. 네 네 까지시나요?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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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랑 같이 밀어야 돼요? 과자랑 같이 밀어야 돼요? 아 진짜 배고프다 랩댕키냐! 그분 왜 랩 뽑냐고! 나 왜 뽑아! 야 넌 지영이 형이 이번 카메라에서 웃고 싶어 아 형님 목죽해 보이는 사람 뽑으라고 나에게 기술이 있어 오늘 한 팀 가위바위보 나 오늘 가위바위보 너희들 서 저게 저기 아 준이야 가! 빨리! 마이크 진짜 야 가자 야 두 명 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제가 나 치킨을 뭐하냐 치킨을 치잖아 나 치잖아 옮기하고 한 번 더 한 번 치잖아 옮기하고 한 번 더 한다고 금방 뭐하겠냐 성민아 너 어디에 있든 너만 모르겠어 민기야 한 번 볼래? 싫어 지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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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도 안 돼 티아도 안 돌려 지수야 지수야 가자 우리 가수 아 승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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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승관아! 끝까지 가, 끝까지 가. 멋있어, 멋있어. 승관아, 설 좀 깨라. 가, 이지윤 씨. 승관아! 승관아! 아, 지윤이 형! 가닥! 정산우! 표정 못 들이! 가닥! 표정! 흔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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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야, 그 다음 민진이. 민진아야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! 고마해! 마지막, 마지막! 우리 대상이! 지트잉, 지지잉, 지지잉! 가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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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! 아.. 아... 야, 그만해. 이건 전쟁이야 이건 말이 안 돼야 이건 전쟁이야 난이현의 뼈는 중요하네 뼈통은 이유는 이유 발로 긁어내려야겠다 뼈不好는 이유는 이유 특별히 밀미가 중요해 원래 말뚝밖에는 몸이 안 좋은 거야 원래 좀 힘든 거야 원래 힘들고 원래 친구가 말뚝밖에는 말뚝밖에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망살기가 니가 뛰고 있다는 색깔으로 망살기 이건 망살이야 나 왜 뽑아 나 왜 뽑아